김현주 씨는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사람 너무 낚였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승질머리가 끝떠이야. 말 조심해. 나 당신 상관이야.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키스한 거야? 나에 대한 도전이었어? 아님 사랑이었어? 세상 삐딱하게 보는 모른자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거나 무식한 판단 아닌가요? 유야! 왜요? 선아 안녕하십니까? 어떤 여전인데? 죽인다. 이분도 따라가.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내가 정한 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장난 아니다. 그대 두 눈이 묻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우리 나를 잊지 말아요 누가 어디로 갔었어? 1번 동행한 사람 있었지? 쥐지 지을래요? 생일 현준이 형은 언제부터 갈 거 없었나요?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 너 단독이 뭐가 있어? 우리 입을 가려서 잊지 마 그만 잊지 마 잘 갔다 와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어디 나를 잊지 말아요 혹시 알고 있나요 뒤돌아도 잊지 마 그댈 보내던 진상 나 현준씨 이대로 두고 못 가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줘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언젠가는 돌아와줘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부국자는 적극 살아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